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그리고 자연과학입니다. 지구학도 자연과학이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바지구학의 암흥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비가 오고 날씨가 비가 와도 좀 따뜻했는데 오늘 많이 좀 추워졌네요.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2시부터인데 저는 1시에 와가지고요. 건대가 호수가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또 건대에 오리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오리랑 놀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는 게 너무 기대돼가지고요. 1시간 정도 빨리 와가지고 기다렸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올해가 참 독특한 애죠. 지구학 교과서는 바뀌었는데 수능은 예전하고 똑같은 체제로 수능 시험을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 이제 고3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작년에 시험을 봤는데 내가 작년에 실패한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우리 김성선 선생님은 수능 열혈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저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도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좀 개정이 돼가지고 그에 대한 좀 질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올해 수능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를 저는 좀 약간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작년 수능이죠. 제가 자꾸 작년 설명해야 하는 기억이 있어가지고 작년 수능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분석을 해드리고 그러면 올해 수능이 어떻게 출제가 될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구학을 왜 선택하면 좋은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정된 교과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020학년도 수능을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선택자 수를 좀 보여드리는 게 뭐 지구학은 자연과학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선택자 수밖에 그냥 자랑할 게 없는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지금 뭐 지구학의 전성시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지구학이 이렇게 선택자 수가 많은 시대를 맞이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항상 제가 저희 선배들한테도 들었던 얘기고 그리고 제가 후배들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지구학이 내년은 올해보다 좋아질 거야. 그래도 올해가 최악일 거야. 그런 얘기들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워낙 지구학 원을 아이들이 좀 학생들이 선택을 적게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선택자 수가 가장 많죠. 저는 2015학년부터 보면은 거의 한 4, 5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늘지 않았나요? 근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지구학 원인 선택자 수가 많다고 자랑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구학, 그러니까 과탐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국영수라고 하는 필수 과목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이과생들은 수학을 잘해야 대학 가는 거 맞죠. 수학을 잘해야 대학을 가는데 그 수학을 잘하려면은 과탐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공부라고 하는 게 우리 수능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예를 들어 지구학도 마찬가지예요. 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니들한테 대한민국에서 지구학을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 생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리고 니들이 대한민국에서 절대 지구학을 제일 잘할 수는 없다.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제일 잘하겠죠. 물론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아닙니다. 교수님도 계시겠지만은. 다만 우리의 목표는 그냥 수능 지구학 딱 20개만 맞추게 하는 게 목표예요. 많은 욕심 없어요. 딱 20개만 맞춥시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과탐에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과탐에 들어가는 시간과 공부 분량이 최소화되면은 수학이나 다른 필수 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수학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21번, 30번 되게 어려운 문제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무슨 KM어나 그렇처럼 수학 올림피아같이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물리적 시간하고 성적은 비례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과학탐구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을 그리고 시간을 최소화시켜서 만점이 나올 수 있는 공부를 해놓고 남는 시간을 국영수에 투자하면은 수학이 흔들리지 않고 필수 과목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필수가 안 흔들리면은 선택 과목이 안 흔들고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택 차이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지구학 1을 선택하는 게 되게 좀 도움이 된다는 걸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약간 줄긴 했는데 이거는 보면 알겠지만은 전체 응시자 수가 좀 줄어서 그러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선택 차이가 많다 보면은 시험 난이도가 좀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작년 지구학 1 난이도를 보면은 제목이 역대급 난이도로 출제가 됐다고 얘기했죠. 확실히 지구학 1이요. 내용은 쉬워요. 내용은 다른 과목을 위해서 되게 좀 쉽고요. 그다음에 다른 과목 공부하는 예를 들어서 물리학 1 정말 대표적인 자연과학인 물리학 1을 봤을 때요. 대표적인 자연과학이죠. 물리학 1을 공부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물리나 화학은 자연과학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과목이긴 해요. 그런데 물리나 이제 화학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은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필요한 시간보다 지구학 1은 상당히 적은 시간에 그 수준에 도달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한데 문제는 내용이 쉽다고 해서 결코 수능에서 문제 자체가 쉽게 출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작년 보세요. 다른 과목을 위해서 생, 원, 화, 원, 물, 원이 평균이 28점, 30점 나왔죠. 그런데 지구학 1은 평균이 몇 점이죠? 24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막연히 어렵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제 정말 그랬는 줄은 봐야 되는데 지구학 1이 다른 과목을 위해서 평균 4점 이상 낫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과목을 쉬웠는데 내가 지구학 1을 선택하는 게 괜히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쨌든 선택 과목이면 다른 과목을 선택했던 학생들에 비해서 내가 이런 점수를 맞았을 때 대학 가는 게 유리한지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1등급을 보면 1등급 원점수가 있고요. 가로 안에 이제 표준점수가 있는데 지구학 1은 다른 과목을 위해서 1등급 원점수가 몇 점이죠? 42점이죠. 42점. 원래 과탐이 보통 일반적인 난이도로 출제가 되면 1등급을 구분지는 원점수가 보통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통 한 45에서 46점 정도 나와요. 생원, 화원, 물원. 그런데 올해 1등급 구분점수가 48, 47, 47 이렇게 되죠. 다른 과목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구학 1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과목들은 한 문제 정도까지만 틀리고 거기서 더 틀리면 2등급이 돼버리는 거죠. 비인간적이에요. 너무 비인간적이야. 그래도 사람이 한 두세 문제 정도 여유는 가져야지. 그런데 지구학 1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작년 말고요. 그 전에 3년 정도는 1등급 원점수가 한 45에서 46 정도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한 문제 정도 더 틀릴 정도로 형성이 됐는데 이건 원점수를 보지 말고요. 여기다가 자료는 안 넣어놨는데 보통 대학을 갈 때 결정할 때 원점수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표준점수나 아니면 상위권 대학들은 백분위로 많이 쓰죠. 그런데 평가원은 원점수하고 만점 표준점수나 이런 걸 발표를 안 하는데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수능 끝나면 여러분들이 와서 채점을 하잖아요. 그럼 메가스터디에서 채점을 하러 온 인원수가 그해 수능 응시한 인원수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럼 메가스터디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와서 채점을 하는 건데 이게 만점 점수를 보면요. 만점 표준점수가 물원, 생원, 화원 같은 경우에는 한 68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올해 치고 학원은 몇 점이었을까요? 아는 친구도 있던데 74점이에요. 만점일 경우에는 1등급 말고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위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 나쁘다 좋은 대학과 나쁜 대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가길 원하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대학들은 대개 상위권 대학들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과탐 만점을 받아가지고 표준점수로 대학을 간다고 할 때 다른 원과목들은 68점일 때 여러분들은 74점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경수 점수가 똑같다고 하면 누가 먼저 대학을 합격을 할까요? 지구학원 만점에 먼저 대학을 합격하고 나머지 자연과학 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 과탐은 지구과학과 자연과학이 있으니까 나머지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건데 백분위로 가는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올해 만점을 맞았을 때 다른 세 과목들은 백분위가 99가 나오는데 지구과학원이 100이 나와요. 그럼 똑같아요. 백분위를 하더라도 지구과학원을 선택한 애들이 먼저 합격을 하고 남는 자리를 나머지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년에도 출제 경향이 이렇게 지속이 될 거냐 그건 솔직히 저도 100% 확신을 못해요. 그런데 이런 경향이 선택자 수가 많고요. 그다음에 난이도가 높아졌을 때 이런 경향들이 반복이 되는데 지구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선택자 수가 많아져서 문제를 좀 어렵게 출제하라고 평가원에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내용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구과학원 하면 여러분들 천체를 좀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천체 내용이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혹시 이제 작년에 이미 한번 시험을 보고 다시 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게 바뀌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올해 우리 아이들 점수가, 우리 학생들 점수가 좀 낮은 게 천체 문제가 기가 막히게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긴 학생들 나중에 10월쯤 되면 막 모의고사도 풀고 수능도 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 보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넘기잖아요. 자, 우리가 시험을 봐요. 그걸 채점을 하죠. 그러면 이제 첫 페이지에 채점을 할 거예요. 채점을 하겠죠. 그럼 첫 페이지 1, 2, 3, 4, 5번 다섯 문제가 있죠. 보통 거기에 우리 채점할 때 동그라미 몇 개 그리죠. 동그라미 여러분 1페이지 몇 개 그려줘야 돼요? 다섯 개 아니고 한 개 그려야죠. 누가 1, 2, 3, 4, 5번 채점을 하는데 1, 2, 3, 4, 5 이렇게 합니까? 1, 2, 3, 4, 5 정답 나오면 3, 5, 4, 3이 음 넘기고 2페이지도 동그라미 몇 개? 음 하나. 3페이지 동그라미? 음 하나. 4페이지 넘겼는데 고난이 넘어지잖아. 아, 음 하나. 그래서 우리 시험지에는 동그라미 몇 개 그려줘야 돼? 4개 그려줘야 되는데 4페이지는 그렇다 치고 보통 3페이지 15번까지 있지. 요? 전대말씀야죠. 있죠? 그럼 3페이지까지 제가 제 기준으로 한 번 여쭤볼게요. 제가 수능이나 평가원의 일반적인 난이도 시험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풀었을 때 3페이지 15번까지 선생님이 보통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30분 중에? 보통. 10분? 제가 그렇게 지구가 그걸 잘 못하게 보입니까? 10분이나 걸리게요? 더 못하게 얘기하네? 15분? 10분도? 안 믿으시겠지만은, 안 믿길 것 같지만은 제가 15번까지 문제 읽고 지문 분석하고 그다음에 올바른 정답 찾는데 보통 한 5분에서 6분 걸려요. 지구학원의 문제 난이도가 그래요. 와, 그러죠. 그런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올해 10월 달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올해 10월 달에는요. 그래서 보통 지구학원 20분까지 다 푸는 데 평균 한 12분에서 13분 정도 걸려요. 초벌로 보통 푼다고 할 때. 그런데 작년 수능 이제 저희 해설 강의를 찍고 해야 되니까 제가 쭉 문제를 풀었는데요. 15분까지 다 풀었는데 시간 얼마나 걸렸지? 시간 똑같이 재보고 풀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봤더니 한 8분에서 9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저도 몰랐는데. 시험장에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런데 1, 2, 3페이지는 보통 천체 쪽의 문제들일까요? 비천체 쪽일까요? 비천체 쪽이죠. 이게 비천체 쪽의 문제의 평균적인 난이도를 높이는 형태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제가 수능은 18문제에 그냥 평범한 문제하고 두 문제에 킬러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지구학원은 이거보다 훨씬 더 평균적인 난이도를 높여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천체를 잘해야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천체도 잘해야 점수가 잘 나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구학원은 쉬운 내용이지만 일단 내용 자체는 쉽게 공부를 하되 거기에 맞게 자료 해석하는 문제 연습들을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점 나올 수 있는 가장 확률 높은 과목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점수를 만점 맞았을 때 확실히 대학 갈 때 유리한 과목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시험자가 되게 어려웠었다. 그러면 지구학원을 선택하는 게 나한테 불리한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원점수가 안 좋으면 불리하겠지. 하지만 과탐을 처음 선택하고 처음부터 나는 내 목표가 32점, 33점 이런 친구는 없잖아요. 만점 맞아야죠. 만점 맞게 해야 되고 만점 맞는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대학 갔는데 유리하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인 학습 전략으로 들어가서 일단 개정된 교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여기 우리 고3 학생들은 개정된 교과 내용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2학년 때부터 이 내용 가지고 내신도 공부하고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 맞아 우리 개정된 지구학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고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이제 제수생이나 아니면 우리 N생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 바뀌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고 내용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필요하니까. 자 먼저 단순 암기 내용의 지향이라고 넣어놨는데요. 한번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지구학 1은요. 암기 과목일까요 아닐까요? 그냥 선생님 눈치 보지 마시고요.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끔 제가 설명회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물어볼 때 지구학 1이 암기 과목이 맞냐고 물어보면 되게 눈은 암기 과목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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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은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구학생이다 보니까 앞에 있는 저 눈치를 보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지구학 1은 암기 과목 맞아요. 근데 사실은 수능 과목 중에서 암기 과목 아닌 과목 있나요? 물리학이요. 좋습니다. 물리학. 물리학. 물리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들이나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개념이나 내용이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이해만 하고 머릿속에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문제가 풀리나요? 안 풀리죠. 이게 암기라는 말이 되게 좀 묘하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암기라고 하는 건 내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과 내용을 머릿속에 저장해 놓는 거야. 그게 돼야지만이 여러분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끔 지구학이나 저는 이제 좀 일단 한정수 선생님 오셔가지고 다른 얘기 할지도 모르지만 생명과학은 좀 지구학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내용이 암기가 돼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근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지구학이 암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구학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도대체 지구학은 저랑 안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지구학이랑 연애? 사귀는 여자친구도 없으면서 지구학이랑 연애하는 것도 아닌데 뭐 안 맞대요. 근데 암기가 싫다고 하는 학생들은요. 암기가 싫은 게 아닙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계시면요. 우리 애는 암기를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인데요. 절대 암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뭘 싫어하는 걸까요? 귀찮은 것도 아니야. 그냥 공부가 싫은 거야.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내용을 알아야지 문제를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간다고 하는 목표를 생각하면 당연히 그거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연습을 한다고요. 그런데요. 지구학도 과학입니다. 지구학도 자연과학이에요. 지구학도 자연과학인데 지구학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정지구학에 G2에 있던 지질시대가 내려왔어요. 지질시대에는 귀를 외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고생대에는 깜브리아기, 오르드비스기, 실류리아기, 대본기, 석탄기, 패름기, 중생대로 가면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백악기, 그 다음에 신생대에는 팔레오기, 내오기, 그 다음에 사기 이런 식으로 기가 있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수능에서 이렇게까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단순하게 암기할 건 최대한 단순하게 암기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까만 사람이 오실 때 석탄으로 패버리는데 트집을 100개 잡아서 34대를 때린다. 이런 식으로 단순 암기 방법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외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이해만 가지고 있으면 지구학은 거의 한 80% 이상이 머릿속에 연상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구학을 암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머리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에요.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썩 좋지도 않다라고 인정을 합시다. 나는 보통이라고. 보통이에요. 좋은 건 아니지만 안 좋은 건 아니야. 보통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려고 하면 기억을 해도 며칠 지나면 까먹고 까먹고 하잖아요. 한 일주일 되면 거의 까먹어요. 하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와 연상을 통해서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면 이게 6개월은 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할 때에는. 그런데 개정 전에 지구학에서는요. 그냥 단순히 외워야 될 내용들이 정말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여기 재수생들은 알 거예요. 개정 전에 아름다운 한반도라고 하는 단원이 있었어요. 저는 한반도 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학생들이 아름다운 한반도라고 써놓고 역같은 한반도라고 읽는다는 단원이 있었는데 되게 저는 개정 교과서가 잘 써져 있다고 생각했던 게 이런 건 좀 빠졌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이 뭔가 원리를 통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 무작정 외워가지고 그중에 지형 하나 나오는 이런 식의 출제는 지향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다 빠졌어요. 제가 생각에. 그래서 행성으로서의 지구나 지구의 선물에 지하자원, 수자원, 토양자원, 해양자원, 친환경 에너지 나오고요. 나중에 아름다운 한반도의 풍화, 기계적 화학적 풍화, 그다음에 환경오염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그다음에 토양오염 나중에는 이제 우주에서 떠돌아다니는 우주 쓰레기까지 걷자고 다녔었어. 우리 지구학위. 예전에는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게 가르치긴 했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다행히 다 빠지고요. 일부 내용만 남아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기본적인 단순 암기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혼자서만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는 선생님이나 수업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고요. 그런데 이해와 적용을 통한 그런 지구학으로 좀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구학원을 원하면 천체를 많이 떠올리는데 지구학원의 천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학생들 중에 어? 천체가 빠졌대는데요. 아휴 지구학에서 천체가 빠지면 뭘 공부해야 되겠어요. 천체 빠지지 않고요. 천체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구학 2에 있는 천체하고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그런데 보통 2과목 하면 좀 약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쉽다고 생각을 해요? 2하면 약간 좀 어려운 느낌이 있죠. 그런데 천체만 놓고 보면 오히려 원에 있던 천체가 더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지구학 1에 있던 천체가 예전에는 지구학 2에 있던 게 원으로 내려왔거든요. 이게 다시 2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구학 2에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천체가 지구학 1으로 내려와가지고 작년에 공부했던 학생들은 좌표계 공부하고 적경적이 방해가 고도 보고 달과 태양의 관측, 행성의 운동 주로 관측상의 문제들 그리고 약간 입체적인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천체였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지구학 2로 올라가고요. 지구학 2에 있던 내용들이 지구학 1으로 내려와가지고 주로 이제 별이라든가 우주의 생성부터 그다음에 우주의 끝까지 다른 자연과학들은 물리, 그냥 실험실에서 하는, 화학 실험실에서 하는 그다음에 생물, 생물 하나 놓고 우리는 우주가 나의 실험실이야. 그래서 좀 넓은 영역의 천체가 지구학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정도 스케일은 돼야죠. 아, 실험실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우주가 나의 실험실인데 세상에 나의 실험실이에요. 근데 이제 개정의 지구학원의 천체 내용을 보면은 입체적인 능력이나 그런 공간적인 능력보다는요. 뭔가 우주의 생성부터 우주의 끝까지 우주의 전체 내용을 순서대로 좀 이해하고 그리고 좀 이제 계산적인 내용들이 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어요. 케플레 법칙이라든가 예전에는 케플레 법칙이 좀 계산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제는 허블 법칙에서 이제 도폴력과를 이용한 허블의 법칙 그 우주의 팽창과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별의 물리량에서도 또 계산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계산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킬러급으로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내용들이 지구학원에 있었을 때 그렇게 출제가 됐었으니까 예전 출제 경향으로 조금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단순함기 마찬가지로 우주의 생성부터 끝까지 좀 이해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은요. 되게 재밌기도 하고요. 되게 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계산적인 것들은 가끔 저기 과학생으로서 참 안타까운 경우가 어떤 계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계산하기 전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해줄 수 있죠. 근데 뒤에 계산을 틀려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계산을 틀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또 틀렸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속으로 아휴 안됐다라고 하지만은 속으로는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계산 부분들은 저희 과학생들이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해줄 수 있는 거는 나오는 계산 유형들을 다양하게 연습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제공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계산은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게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들이 나올 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 수능이 조금 약간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던 게 천체의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진 게 아니라 전반적인 비천체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천체도 좌표기 같은 입체적인 능력들을 가지는 게 빠졌기 때문에 비천체 부분들이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용도 좀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은 쭉 제가 좀 정리해놨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재수행 인상 학생들 한번 봐보세요. 왼쪽에 풀룸 구조론, 지층과 화석 해석, 지층의 절대연령, 지질 시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존에 안 배웠던 내용들이죠. 안 배웠던 내용들 지구학 1에 새롭게 내려왔으니까 아마 올해는 꼭 출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성 사진 해석하는 거, 적외 영상, 가시 영상 해석하는 게 기존에는 좀 약간 되게 좀 간단하게 들어갔는데 이게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들어와서 이것도 역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수온연분도 해석, 그리고 심층순환과 표층순환, 해류 해석하는 거 이것도 지구학 2에 있던 내용이 내려와서 역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고3 학생들은 이 학생 때 내신으로 다 접해봤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고지구적의 해석, 지층의 절대연령, 그리고 기후변화의 천문학적인 원인은 원래 기후변화의 천문학적 원인은 지구학 1에서도 고난이도로 출제가 됐던 내용들이고 그 나머지 내용들은 G2에서 내려오면서 G2에서 항상 19번, 20번으로 출제가 됐던 내용들이에요. 비천체지만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잘 연습을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천체 단원의 역습. 아까 얘기했습니다. 천체를 잘하자, 천체도 잘하자. 천체도 잘해야 되는 거야. 다 잘해야 만점 나오는 겁니다. 만점 맞아야죠. 자, 이제 근데 이 중에 혹시 지구학 2를 좀 궁금해한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질문을 봤는데 우리 김성대 선생님이 지구학 1은 질문이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짜잔, 두 장 있습니다. 한 장 아니에요. 두 장 있어요. 두 장 있으니까. 자, 지구학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문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구학 1 천체가 지구학 2로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선택 과목을 지구학 2로 바꾸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2 과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올해 수능 체제 하에서는 이제 서울대가 2를 필수로 좀 선택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2를 선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결코 서울대를 지망할 실력이 된다 안 된다 그걸 떠나가지고 내가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2를 해야죠. 그럴 때는 지구학 2가 아주 좋은 선택지예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근데 그렇지 않다면요. 천체 내용이 지구학 2로 올라갔다고 해서 굳이 지구학 2를 선택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천체 내용 바뀐 것 빼고 나머지 비천체들은 지구학 1에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재수생 인상 학생들 중에서 천체 때문에 지투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천체 내용의 일부가 올라가는 것 빼고 지투의 나머지 내용들은 새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1년 동안 해서 고3들에 비해서 유리한 그런 장점들을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거니까 저는 결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투를 선택한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면 고체 지구 파트 오히려 지투는 천체 내용 말고 비천체 내용이 좀 줄었어요. 그 전보다. 왜냐하면 지구학 1으로 좀 내려간 측면이 있거든요. 고체 지구에서도 추가된 내용과 빠진 내용이 있는데 추가된 내용은 지구학 1에서 약간 올라갔는데 분량으로 따지면 한 10 정도 추가가 됐으면 빠지는 건 한 30 정도 빠졌어요. 고체 지구 파트. 그리고 출제 문항도 역시 좀 감소가 될 것 같고요. 기출 해석이나 신경 정리 필요는 제가 써놓고 보니까 쓰나만한 내용이네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하고 해양 파트도 일부가 지구학 1으로 내용이 좀 내려가고 추가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지구학 2에서 대기하고 해양 파트도 내용은 좀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천체죠. 천체인데 지구학 1에 있던 좌표계들이 전부 다 지구학 2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지구학 1, 2의 차이는요. 그냥 천체 내용 단원의 교체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아마 맞을 거예요. 우리 기존에 공부를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존에 이런 천체 내용들은 지구학 1에서 킬러급으로 고난이도로 출제가 됐던 내용들. 그게 두 개거든요. 입체적인 내용은 좌표계속. 계산 문제는 캡플로의 법칙. 그 두 개가 전부 다 지구학 2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지구학 2의 수로 이런 것들은 좀 출제가 많이 될 겁니다. 킬러급으로. 이에 대한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PT가 한 장 남았어요. 한 장 이제. 겨울방학 학습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대단히 좀 학습 전략이라고 해서 대단하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없고 그냥 저는 항상 기본에 충실하자 하는 주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리를 통한 암기로 학습량을 줄이자고 했는데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저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제를 맞추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리고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뭐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배경 지식이 뭔지 그거라는 게 기본이죠. 그러려면 이제 개념 이해, 그 다음에 개념 숙지, 그리고 문제풀이 연습, 그리고 실전과 유사 문제 정리하고 마지막에 수능 가서 만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과탐은요.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그 국어지문 중에서 비문학 지문들 있죠. 갑자기 국어 얘기를 하는데 국어에서 비문학 지문들 보면은 비문학 지문에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게 과학 중에서도 사실 지구각 쪽 내용이 나오면 상당히 까다로워요. 이게요. 최신 내용들도 좀 많이 나오고 근데 여러분들 어떤 내용을 읽을 때 글을 읽는 게 아니고 글자를 읽는다는 느낌 받을 때 좀 있지 않아요?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이건 글자만 읽고 있어. 한참 읽고 나서 내 글을 읽었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글자만 읽는 거고요. 근데 과학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과학은 저는 기본적으로 예습의 과목이 아니고 복습의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혼자 모르고 내용을 읽어봤자 아무 도움은 안 됩니다. 선생님들한테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출제가 되고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적용되는지를 듣고 여러분들만의 공부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아까 앞에서 김정선 선생님이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앞에 나와서 저희 현장에 수업을 하면 한 3시간 반 정도 단과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3시간 반 동안 기가 막히게 수업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나만큼 지구학을 정말 잘할 거라고 착각했던 때가 있어요. 아까 우리 김정선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나의 거지 여러분들께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업을 듣다 보면 제 수업뿐만 아니라 어떤 수업을 듣더라도 수업을 들을 그 당시에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이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선생님 방금 이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죠. 이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똑같은 내용이라도 3시간 반 동안 혹은 온라인 강의를 할 때 1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을 하면 이 내용들이 어떤 순서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져야 단계적으로 이해가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 순서대로 우리는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은 우리 수업을 그대로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단계별로 방금 했던 거니까 이해되고 방금 했으니까 이해가 되고 차례차례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업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볼 때에는 이 순서가 그대로 나와야지 수업 들을 때 이해했던 것처럼 다시 이해가 되는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날이나 그 다음날 다시 한 번 복습을 하는데 복습을 할 때도 그냥 복습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제 수업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명대 이 새끼라고 하면 안 될까? 벌써 했는데 어명대 이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서 나한테 이해를 시켰는지 그걸 생각을 하고 복습을 해야지 이게 진정 여러분들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앞에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지학습법으로 쭉 써도 좋은 거고요. 아니면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어떻게 선생님이 내용을 정리했는지 이게 이해와 원리와 자기 걸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올바른 개념 정리는 시간 단축의 핵심 키라고 돼 있는데 지구학 1만큼 문제풀이에 부담이 없는 과목이 없어요. 지구학 1이요. 솔직히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 적용하고 그 다음에 계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구학 1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개념 숙지를 통해서 적용한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도 개념 공부할 때부터 문제풀이라는 부담을 가져가지고 문제를 막 많이 풀어야 되겠다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문제풀이는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 수업을 진행할 때도 저는 개념 수업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될 문제들 개념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문제들을 단계별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바로 푸는 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출문제는요. 기출문제는 수능에서 이미 1년 동안 공부를 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이 됐을 때 기출문제들을 쭉 풀어가고 아 그럼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분들 어떤 학생 정도 레벨이 되면은요. 아 평가원에서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문제 내는지 출제 원리까지 높아요. 나중에 10월에. 그래서 문제풀이는 그 문제풀이에 맞는 단계별로 문제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학원은요. 나중에 EBS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성 있죠. 이 한 권을요.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성 한 권 있죠.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푸는데 여러분들 약간의 과장을 못해서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이면 다 풀어요. 문제들은 정말. 지구학원 문제들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풀이에 대한 욕심은 개념을, 그 대신에 개념을 먼저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기출과 EBS가 문제인데 여러분 EBS 책은 문제집이죠 그냥. 문제집이에요. 그리고 그림책이에요. 수능에서 EBS를 연계해서 낸다고 할 때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그림 연계하고 자유 연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계 문제가 수능 시험장에 수능 시험지를 봤더니 연계 문제가 딱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그냥 위로가 느껴져요. 안도감이 느껴져요. 내가 봤었는데. 봤었는데. 근데 모든 과학탐구 과목의 특징이 똑같은 그림이나 자료를 하더라도 지문을 바꿔놓으면은 100% 다른 문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똑같다고 해서 절대 똑같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EBS 문제 자체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원리를 좀 변형이 되더라도 이걸 적용하는 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3월달하고 6월달에 각각 수능 완성이 나왔을 때 그 EBS 수특 수환 문제를 변형시킨 모의고사들은 온라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좀 해드릴 텐데 EBS는 항상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이나 자료 해석이 되게 중요하고 기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올해 이제 교과가 많이 개정이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시중에도 이제 지구학 1, 2 개정된 기출 내용들을 쭉 정리해가지고 문제집들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제 3월달에 기출문제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근데 문제는 이 기출이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비교했을 때 개정 후에 맞는 기출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할 능력이 돼요? 안 돼요? 솔직히? 안 되죠.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도 개념 자체는 문제 있는 그림이나 개념은 개정된 지구학 1의 내용이긴 한데 지문들 한두 개가 개정된 내용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괜히 여러분들 풀어봤자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 개정된 지구학 내용에 맞는 기출을 정리해서 그리고 지문들도 개정된 내용에 맞게 좀 변형을 시켜줘야 돼요. 저희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학생들한테 항상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새겨드세요. 공부해서 안 나오는 게 낫지. 안 나올 거라고 공부 안 했는데 나오면은 엿되는 거죠. 안 나올 거라고 이런 내용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 정도까지 내용은 설마 이런 게 나오겠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제가 있더라도 저희들은 해요. 왜냐하면 공부해서 안 나오는 게 나아요. 공부했는데 안 나왔다. 약간 좀 괜히 공부했다 억울한 생각은 있지만 하지만 내 점수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주제들을 다 정리해서 완벽하게 준비했을 때 예를 들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 6월이나 9월 수능 제가 지구학 1, 2 시험을 봐요. 제가 무조건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다들 의심하나? 내가 지구학 그렇게 잘 못해 보이나? 제가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만점 나오겠죠. 50점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업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온라인에서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만점으로 나오는 건 딱 하나야. 내가 지구학을 잘했기도 하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제가 대한민국에서 지구학을 제일 잘한다는 얘기는 지구학 자체를 제일 잘한다는 얘기는 못해요. 교수님들도 계시니까. 하지만 적어도 수능 지구학 1, 2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는 게 하나도 없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온라인에 보면 지구학은 영대처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지구학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적어도 10월, 11월에 지구학은 영대처럼 수능 지구학은 저만큼 되는 사람들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6, 9월 수능을 봤을 때 항상 만점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출제가 되더라도 무조건 만점을 맞을 수 있는 47점, 48점 점수도 아니야. 무조건 만점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부하고 올해 수능 끝나고 나서도 만점 맞을 거고 그리고 게시판에서든 선생님한테든 개인적으로 선생님 때문에 만점 맞고 그리고 제가 잘해서 만점 맞고 그래서 어쨌든 만점입니다라고 웃는 그날이 올 겁니다. 11월 19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올해 열심히 공부한 만큼 나는 정말 보람 있었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저도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들 1년 동안 한번 열심히 같이 따라와서 올해 11월 19일 행복한 올해 2020년이 되돌아갑시다. 지금까지 지구학의 영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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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